진짜 크더라. 왜 예쁜지 알겠다. 여기서는 벌레 소리도 느낌이 달라. 맞아. 여기는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데마다 또 풍경이 달라지니까. 여기 아름답다, 그렇지? 아침에 물 한 개 끼면 진짜 멋있겠다. 저희는 아래에서 멍을 때렸지만 여러분들을 가시면 케이블 타고 위에서 보면 굉장히 다 보일 수 있거든요. 대표 코스라고 해요. 우와. 여기가 딱 트여 있다. 진짜. 여기 명상이다. 여기 앉아볼까? 그냥 지금 앞쪽에서 한편에 그림 보고 있는 것 같아. 저 배 가는 거 보이지? 결로가 엄청 크네요. 저 석탁 같은 거 보여? 그러니까요. 밑에 불쌍 보여요? 그러니까. 그리고 저 안쪽에는 지금 햇빛 비춰서 다르게 보이는 거 보여요 산. 어머 어머. 저기에 난 지금 저기만 햇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핀 조명 때리는 것처럼.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언니. 나 잠깐 저기 저 불쌍을 내가 한번 바라보면서 해 줘. 귓가에서 해 줘. 당신은 지금. 당신은 지금. 당신은 지금. 아니 그냥 이거만 쳐줘. 아니 그냥 이거만 쳐줘. 말하지 말고. 나 하잖아. 저것만 바라보고 지금 절에 온 것처럼 한 번만. 서운하네. 당신은 지금. 산 중톡에 올라와 있습니다. 더 잘 될 것 같네. 더 특수라고요. 저기 있는 것 같아. 여기다. 나 띵샷이 여기에 어울린다. 이게 또 우리 투어의 만능은. 멍. 저장중에서. 숨하는 공개. 넷. 저녁. 저녁. 여러분. 저장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